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임영웅씨가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영웅시대에 전하는 마음이죠. 영웅시대는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클럽이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공식 팬클럽에 영웅시대 카페가 있죠. 거기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에 아주 설렌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팬들이 있어서 또 가수는 팬들이 있어야지 또 활기가 넘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고향,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 등 17만 명의 관객이 임영웅씨의 콘서트를 많이 시청했고요. 또 올해는 미국에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떠오르는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올해는 특히 더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도 저도 2023년 임영웅씨의 행복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영웅형제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올 한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